최선을 다했으면 된겁니다 오케이 준비됐죠? 오케이 알파벳 불러줄까요? 네? 알파벳 불러주세요 B L A C K B L A C K 모여서 무슨 소리 낼까요? K K K M SHու KU ESRوج K K K K K black 왜 black 됐을까요? B는 L은 L A는 뭐중에 뭐? A A A A A A A A 중에 뭐 됐어요? A E 됐죠? 그 다음 여까지 소리가 bla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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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CK 뭐 된다 했죠? CK 된다 했죠 합쳐서 black 됐습니까? 소리 black B L A C K CK bla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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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알파벳 B L U E B L U E 아 참, black 쓴거 시험지에 쓴거 많았어요? 틀렸어요? OK 이렇게 썼죠? 얘도 물론 black 소리날 수 있지만 우리가 배웠던 black은 CK가 큰소리났다는걸 기억하면서 시험을 쳐야되겠죠? 네 OK 그래서 B B B L U E B L U E 뭐에서 무슨소리됐던가요? BL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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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알파벳 CLOCK 뭐에서 내는 소리? 뭐라구요? CLO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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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CLOCK 됐는지? C는 뭐 중에 뭐? SK L은 O는 뭐 중에 뭐? O O O 중에 O? CK는 SK K K CLOCK 영국사람들은 CLOCK이라 해 미국사람들은 CLOCK 미국사람들은 O가 A 됐다고 생각하구요 영국사람들은 O가 O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CLOCK이라고 읽어도 되고 CLOCK이라고 읽어도 돼요 CLOCK 뭐라구요? CLOCK 소리? CLOCK 쓰는 법 C L O C K CLOCK CLOCK OK 그래서 미국식 들어 볼까요? CLOCK CLOCK 영국식 영국식 CLO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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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OK 계속해서 알파맨 G A G L O V E G L O V E G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게 더 편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써요 G L O V E 모여서 무슨 소리네요? GLOB GLOB 그렇죠 뭐라구요? GLOB G는 뭐 중에 뭐?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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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, 뭐 글러브, 글러브 글러브 오케이 미국식 글러브 영국식 글러브 글러스 글러스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G L U E G L U E 뭐에서 내리는 소리? 글루 그렇죠, 글루 글루 뭐라고요? 글루 G는 G L급 G 중에 L은 O U는 U 중에 L 우 우 그래서 합쳐서 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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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리 글루 글루 쓰는 법 G L O L G G L U U E 그렇죠, 글루 글루 미국식 글루 글루 미국식 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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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벳 콜 L P Y E P L A U O O O A A A A A A N U, I, N 합쳐서 소리 쓰는 법 P, L, A, N, E 계속해서 알파벳 P, L, A, T, E P, L, A, T, E 모여서 내는 소리 PLATE 그렇지, 뭐라고요? PLATE PLATE 훌륭합니다 PLATE 오케이, PLATE 된 이유 P는 F L은 O L A는 A 뭐 중에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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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중에 A T는 T 모여서 PLA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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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소리 PLATE 쓰는 법 P, L, A, T, E 그렇죠, 훌륭합니다 PLATE 접시 이런 뜻이에요 판 PLA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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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알파벳 kolej S, L, E, D T leave 벗어내는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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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는 모여서 슬레이드? 슬레드 슬레드 소리? 슬레드 S-L-A-A E-D S-L-A-D였으면 슬레드겠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습니까? 아니요 아의 이의 에하고 어의 이의 에는 다릅니다 슬레드 슬레드 썰매란 뜻이죠 슬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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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알파벳 C-L-O-U-D C-L-O-U-D 모여서 내는 소리 맞든 틀리든 잠시만요 네 여기다가 써도 돼요? 어허 아 예 말대로 하세요 Ну 생각이 안나가지고 슬레드 슬레드 심 headed 로우드 꾸에이 클라우드 여유 아 encounter 클라우드 클라우드 뭐라고요? 클라우드 클라우드 얘가 클라우드 된 이유 C는 뭐 중에 뭐? 중에 L은 O O는 뭐 중에 뭐? O O 중에 R A U는 뭐 중에 뭐? U O 중에 D는 D 합쳐서 클라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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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유가 아우 되네요 오유가 무슨 소리 되고 있어? 아우 아우 소리되고 있네요 좋습니까? 오케이 소리 클라우드 클라우드 쓰는 법? C L O U D 굿 좋습니까? 네 클라우드 구름이란 뜻입니다 클라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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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슬라이더 된 이유, S는 L은 I는 뭐 중에 뭐? 중에 I D는 이는 소리, 안 난 대신에 I가 I 소리가 나게 만들었죠 모여서? 슬라이드 미끄러지다, 미끄럼틀 이런 뜻이죠 소리? 슬라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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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오케이, 그래서 말하기는 잘했는데 쓰기는 점수를 조금 더 높여주세요 됐습니까? 이렇게 하면 성취도는 85점 밖에 못 줘요 100점 맞아 봅시다 됐습니까?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속ave 전우 슬라이드 슬라이드 요 From the 유섬님 스님 전부 Poland speak